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요나서는 짧은 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주님은 사흘 밤낮을 사흘간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스루의 수도 니네헤를 가서 40일 후에는 니네헤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빛이 76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760년 전의 사람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루에게 점령되어 망한 해가 빛이 722년경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한 700, 한 50년, 40년 그 경에 많이 외치고 다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 선지아가 아스루에 가서 40일 후에는 망하리라, 니네헤가 무너지리라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스루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항상 침략을 근심하고 항상 두려워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스루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했는데 가서 아스루를 위해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스루로 가지 않고 니네헤의 성으로 가지 않고 몰래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렸고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있는 카르타고로 추정되는 그 지정입니다. 여기도 말했듯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그 아랍사람들 특색이 자기 이름을 만들 때는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 말하고 할아버지 이름 말하고 그리고 자기 소속된 부족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랍사람들 이름이 항상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처음 것이 자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부족 이름이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면 자기 이름 말할 때 보면 자기 이름 말하고 아버지 이름 말하고 할아버지 이름 말하고 부족 이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 서로 도망할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 했습니다. 참 하나님 피하고 다니는 건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럴까 저럴까 깨버리다가 결국에는 잠도 못 자고 고통 중에 있다가 배 타니까 아이고 모르겠다고 막 잠을 더럽고 본 것 같아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살 피하다가 보면은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막 감당을 못 하면 드러누붙다 보면 잠이 늘어버릴 적 있잖아요. 그런데 잠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자야지 이거 뭐고? 기도하고 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새벽이 돼 버려. 그럼 밤새도록 한 점 못 자요. 기도를 안 하고 잤으니까. 잠이 안 오지.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모델을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이 돼가지고 에이 기도도 안 하고 잤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일어나가 기도하면은 정말로 참 잠이 꿀잠인데 거기 잠이 안 오는 거요. 하나님을 피하면은 이와 같이 잠이 안 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잠이 들어 보면 그건 잠자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요나는 뱀비창에 들어가지고 깊이 잠이 들어 불다 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거요. 그때 배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이 재앙이 누구를 깨러 왔는지 각자 자기 신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풍랑이 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이렇게 왔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니 생업이 무엇이며 니가 어디서 왔으며 고국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했는가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인하여 이 재앙이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가 힘이 어려운 재앙을 당하면 다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 무슨 죄 때문에 왔는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나 내 아내가 지었나 내 자식들이 죄를 지었나 이런 마음이 팍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와 뽑히니까 니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다 사람들이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뭣 때문에 왔느냐. 니 생업이 무엇이냐. 니는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경애하는 자로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민호에라 가라 하는데 내가 바시스로 도망하려다가 이와 같이 풍랑이 만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나타나면 그야말로 두려워하고 불불뜹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인거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까 더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더 무서운 존재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믿을수록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영화를 경애하라 했어요. 영화를 경애하는 자는 이 좋은 것 다 주겠다. 영화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영화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겠다. 하나님은 경애하라 경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경애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두려웠어. 힘이 두려워하리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 네가 그렇게 행했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가 그들께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요나는 이와 같이 내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큰 고기를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되어 버리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고 하나님이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를 삼일간 물고기 배 속에서 지나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 그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한 말이 요나스 2장에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왁께 불러가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으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 있었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내가 어떤 재앙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자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아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어머니께 매를 맞으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저 하나님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갈 데가 없어 하나님 다리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여우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배 속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아차 하나님이 나를 살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그 속에서 단 한 시간만 있어도 우리는 소화되버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오. 그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평온할 때 내가 예화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래서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거짓되고 어떤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물고기 배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와서 니노의 성에 들어가 요나가 40일 후면 이성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40일 후면 이성이 무너진다 이래 말할 때 이 니노의 성에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었다 했어요. 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빠른지 우려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요나가 풍랑을 이래 만나가지고 다시 서로 도망할 때 거기에 별 사람들이 자기 물건들을 다 앞에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다. 니노의 성에 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 스스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와 가지고 니노의 성에 도착해 가지고 내가 40일 후면 니노의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니까 니노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스스로 하고 니노는 거기에서 거기에 가는 반대 방향인데 니노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 이것은 참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우리 상상 이상으로 멀리 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배를 탔던 그 사람들이 언제 니노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노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또 왕에게까지 들리며 왕이 보좌에 쓰려나 왕복을 벗고 구원 배옷을 입고 제외에 앉아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민회의 성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빌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지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왕이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요나의 그 선포가 모든 민회사람들의 심정에 찔렸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니네네 사람들이 회계를 하고 그와 같이 짐승까지도 이 배옷을 입으라 이와 같이 회계했다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저들이 되어버린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름으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배로 오시며 노하기를 드대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 서로 도망 안 갔습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평을 합니다 내가 니네 안 간 것은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하여 원하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특색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하는 거요 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높은 데 앉아가지고 니네가 망하는 거 어떤가 보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망을 조그만한 것 지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 아시리아 민회에선 그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 자리입니다 그 뜨거운데 초망을 짓고 있으니 뜨거워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박농굴을 하나 딱 나게 해가지고 하룻밤새 박농굴이 탁 제가 거늘을 지어 줬어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앉아가지고 밑에를 때려보니 참 좋거든 야 시원하게 이제 니네가 망하는 거 보자 하고 있는데 아 이 하나님이 벌레를 또 준비해가 박농굴을 깔아먹었어 깔아먹으니까 박농굴 죽어버려 시들어버렸어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워 못 견디겠거든 그러니까 또 요나가 불평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러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고 또 요나스 4장 8절에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말로 요나스 4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여하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을 니뉴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 장차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세계에 헛어버릴 이 아시리아 이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의 이 불평하면서 고백하는 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자 요나같이 우리는 일일이 하나님께 뭐 불평이든지 뭐든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나같이 기도합니까? 요나는 요나같이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당한 일과 우리의 할 일과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요나같이 아뢰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하고 솔직하게 좀 살자 요나는 얼마나 솔직합니까?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떼도 씻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나는 못 가겠다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사람이 누구? 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입과 길을 만든 분이 누구냐? 네가 못하겠으면 아론을 시켜 내가 할 테니까 가라 하나님도 모세에게도 때를 쓰면 이와 같이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고 그걸 또한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하오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 서대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잦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변명하지 않고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의 명령을 내가 따라하지 않아서 이반이 일어났다 하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대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